3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머지않은 시일 내에 종료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곳곳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. 오미크론이 코로나19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감염이 크게 늘어난 미국 내 지역들 중심으로 최근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나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. 이제 코로나19이 계절성 감기와 같은 이른바 엔데믹 풍토병으로 곧 전환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. 랜서니 파우치 소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. 이제 오는 2월 중순까지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정점에 달할 것을 확신한다며 과신하고 싶진 않지만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상황도 좋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. 그 다음 확진자가 정점을 찍은 뒤 감염률이 급격하게 하락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미크론 확산 패턴을 근거로 들었는데요. 실제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먼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던 남아공은 지난달 15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6,976명을 기록하며 정점에 이른 뒤 극감하기 시작해 현재 지난 22일에는 3,049명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현재 미국 북동부 지역과 중서부 지역 바로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. 뉴욕타임자에 따르면 미국 내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이달 14일 기준 80만 6,800여 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하락 중에 있습니다. 지난 23일 기준 하루 평균 확진자 수만 봐도 69만 448명으로 전날과 비교해 15,430여 명이 줄었습니다. 또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율이 10% 아래로 내려왔는데요. 다만 동부 지역과 달리 서부 지역은 아직 오미크론 확산세가 강하고 있습니다. 파우치 소장은 미국 서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확진자가 늘고 있다면서도 정점을 찍은 뒤 극감하는 패턴을 따른다면 미국 전역의 오미크론 확산세는 확연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